음악 뜻을 정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우리 이란님 그동안 있었던 마음의 고충, 갈등 그리고 지금 어떤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껍질은 여잔데 속은 남자예요 제가 딱 알아보거든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끈한 여자예요 그래서 박사님의 강의는 사실은 화끈한 강의로 안 느껴지죠 아주 부드러움으로 감춘 날카로움인데 그걸 빨리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난 7월 달에 6월 달부터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도 이제 변비 있고 뭐 이렇게 설사 있고 그래도 그러려니 했지 그게 뭐 큰 병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갈수록 막 자다가 기절도 하고 또 막 대를 사부로 파듯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빨리 가서 검사를 해봐라 해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사기 말이었어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저 선생님이 아마 오바를 하는 걸 거야 정 교수가 아니고 조 교수님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데 그 선생님이 빨리 너무 급하니까 빨리 정밀검사를 해야 되니까 예약을 해라 그래서 예약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지나간 일들이 막 필름이 돌아가면서 나하고 조금 이렇게 관계가 서운했거나 뭐 이렇게 좀 외쳤던 게 있었던 분들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로 이따가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다 문자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서운함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 이러면서 다 문자를 보내고 그때 한 번 쭉 울고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해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교수님하고 면담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도 한 생존율을 6개월 정도로 본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에 한 7군데 정도 대장 상행결장 쪽이에요 상행결장 쪽이라 저는 출혈도 없었고 혈변도 없었고 또 그랬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못했었죠 그런데 간으로 7군데가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 굉장히 하나하나가 크고 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있어가지고 간 절제 수술도 할 수 없고 일단 항암을 해야 된다는데 항암약도 많지 않대요 저는 이렇게 내성의 힘이 생겨서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일단 항암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전체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15차 항암을 4월 3일 날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응급실은 수없이 갔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오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항암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연치유도 조금 늦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하여튼 저는 호스피스 병동은 안 가겠다고 호스피스 병동을 가라고 몇 번 저한테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거부하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하동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하동이 조금 이제 저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돼서 이제 거기는 조금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엄마는 응급상태가 자주 오는데 가다가 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응급상태 오면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상구 박사님한테 가래요 이상구 박사님은 이렇게 의사이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분 명성을 믿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애들 말을 듣기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제 유전자들 면역이잖아요 면역 유전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나는 조금 더 살아야 되고 내가 할 일도 있고 하니까 내 유전자들아 내 뜻은 이래 나는 조금 더 살고 싶어 이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산책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유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에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변도 못 보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변을 며칠 동안 변을 못 보다가 오늘 아침에는 눈을 딱 5시 반쯤에 눈을 딱 떴는데 몸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그 순애 언니하고 제가 눈메이트인데 순애 언니한테 언니 나 있잖아 오늘 되게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몸이 너무 가벼우면서 나을 것 같아 그랬더니 막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열흘 동안 정들었던 분들이 다 떠나는 분위기라서 저도 나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남은 시간 남아서 유전자 이야기 박사님에게 더 듣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저분이 이틀 전만 해도 가시려고 그런 분이에요 유튜브를 다 듣고 이러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아휴 뭐 한 얘기 또 하시나 이러고 강의 시간도 빼먹고 왜? 아프니까 그리고 그냥 방이 편하니까 방에 가서 뜨끈하게 지지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안 들으시면 여기서 건강식 하는 거 외에는 없지 않냐 가시는 게 맞는데 다 들은 얘기라고 생각해도 또 깨달아지는 면이 다르니까 전기선 연결해서로 뒤에 누워서라도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작은 한마디에 저분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더니 변이 나오고 잠을 잘 자고 오늘 아침엔 나을 것 같다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이 진짜 10년을 좌우해요 박수 쳐주세요 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병원에 가봐야 이제 내성이 생겨서 안 되고 할인으로 때로 다 했는데 이제 내성 생겨서 집에 가라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럼 뭐 비용 생각하고 뭐하고 해서 어디 건강식 하는 요양원 간다 그럼 거기 간들 그 우리 저기 원주에서 오신 분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친구가 요양한다고 산에 갔는데 죽을 날만 이렇게 체크하면서 공기 좋고 물 좋고 뭐하면 뭐하냐고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박사님이 현존하는 한 혜택을 최대한 누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문성수님이라고 이분은요 제일 심각했어요 뒤에 누워서 듣고 막 여기도 이렇게 달걀 하나를 달고 오셔가지고 저분이 사실은 제일 심각한 것처럼 저 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건 왜 풀어요 하니까 이쁘구만 보여드리려고 어머 세상에 보여드릴랍니다 아니 목이 셨어요 아니 목이 셔도 돼요 기침을 자 옆에 보세요 일단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컸었어요 없어졌죠? 박수! 이렇게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모자른 사람인데 5년 동안 항암 안에 온 거 없어요 임상도 했어요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교회를 7번 나갔어요 성당 당이다가 너무 다급하니까 우리 앞에 바로 앞에 교회를 옮겼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모르겠더라고요 아 진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맞아? 근데 나는 왜 병이 들었어? 이러면서 이제 갈등하고 있다가 임상이 내일 모레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한 시간을 제가 정말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엎드려서 제가 엎드려서 아주 그냥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저 죽어도 좋다고 이제 해볼 것 같았으니까 저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한숨 쉬고 엉금엉금 기어가 기운이 없으니까 나와서 그걸 했어요 이렇게 쇼파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구라는 그 이상구가 난 누군지 몰랐어요 이상구가 뭐야? 이게 누구야? 사람이야? 뭐야 이거? 그래서 내가 바로 핸드폰을 집어서 그래서 내가 바로 핸드폰을 집어서 이상구라고 딱 쳤어요 그냥 딱 쳤는데 이게 유튜브를 확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도 몰라요 딱 돌아가면서 이상구 박사님 나오면서 유전자 변질 그걸 제가 들었어요 어머 거기서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나 그거를 한 시간 반인가? 한 시간인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그 밑에 거 들었더니 어? 이제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 어? 하나님 어머 거기서 엎어졌어요 제가 아 그냥 뭐 완전히 그냥 펑펑 울면서 애들 다 보여요 애들이 우리 엄마 미쳤다고 어? 엄마가 이제 어? 우리 엄마 미쳤다 항암 너무 오래 해서 5년 동안 항암하고 응급실 일곱 여덟 번 막 119 우리 자동차 뭐 동네 자동차 막 그렇게 갔어요 한 달 동안 막 주환자실 입원하고 저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해볼 거 다 해봤어요 허리도 세 번이나 막 부러지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요 바람 불며 그런데 어머 세상에 이상구 박사님 완전히 뿅 갔어요 24시간을 기침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그 임상이 잘못돼갖고 임상약이 사람 가게 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걸 말고 아주 이상구 박사님 그 강의를 24시간 틀어놨어요 밤에 기침을 너무 하니까 제가 이상구 박사님 목소리만 들으면 딱 정신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물도하니까 기침도 들어요 그래갖고 진짜 20 여기 신청하니까 어머 21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가 말일이었어요 그 전달 4월달 말일인데 언제 기다려요 그래갖고 급한대로 뉴스타트 하는 거 어디를 갔어요 요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사 주니 뭐 주니 천만 원 이상 써야 그 1인지를 준대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된대요 그래서 1050만 원 썼어요 그거는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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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a 고주파 이 guy 내가 안 하고 이상부 박사님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왔으니까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음식만 먹고 여길 왔어요. 여기서 제가 나흘 동안 잠 못 잤어요. 이 기침 때문에. 저는 한 발짝도 못 갔어요. 산에도. 그런데 자기야 언제부터지? 그저께? 그저께부터 내가 잤어요. 10시 반에 그냥 기침을 하든지 말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딱 하나님 저요. 똑바로 한 번 누워서 자고 싶고 옆으로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딱 누웠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5시 반인가까지 잤어요. 어제까지. 어제까지 거의 한 5시간 이상 자고. 그러니까 얼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 못했죠. 왜 숨을 못 쉬니까. 폐, 기간지 여기 다 전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숨 쉬는 것도 편해지고. 저는 제가 이상부 박사님 만나고 소원이 하나 생겼었어요. 문서원님 하나님. 하나님의 큰 종이신 이상부 박사님을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효도 드리는 간증을 좀 할 수 있게. 지금 좀 빨리죠. 제가 아직 좀. 그래도 저는 죽어도 좋다라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어디 가서 불럭불럭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안 갖고. 우리 아저씨는 그냥 계속 기침하면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약을 한 번따리 갖고 왔어요. 지금 다 버렸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연연 안 하고 힘들면 무조건 박사님 얼굴만 떠올리면 하나도 안 아파요. 기침도 안 해. 밥을 갈아 먹었어요. 제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자기야 왠지 편해. 밥 그냥 퍼. 그래가지고 그냥 씹어서 먹고 다 먹었어요. 네. 평생을 일만 했어요. 저는 햇빛도 못 봤어요. 여기서 하는 뉴스타트 한 개도 지켜보지 못했어요. 왜? 돈이 우상이었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 가난이 지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그러고서 했거든요. 다 잃었어요. 이러기는. 여자로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상가도 사고 그랬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애들 셋 대학 다 시키고 남편도 9년이나 박사 만들어 보려고 공부시켰어요. 제가요. 꼬라지는 일에도 대단해요. 서울에서 사람들이 여장 보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옛날에 모습으로 가면 깜짝 놀랬어요. 저 모델이었어요. 별명이 고두신. 옛날에 제가 이뻤어요. 지금 이래서 그렇지.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고 이제 그런 모든 세상 거는 제가 다 버렸어요. 이제는 너무 편해요. 이제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저는 하나님 이상구 박사님 그 얼굴만 떠올리면 전 너무너무 좋아요. 이상구 박사님 너무 좋아서 왜? 왜 좋으냐? 병이 뭐 고치고 안 고치고 이거보다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람.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봐야 100살 못 살아요. 100살 산다 그래도 건강한 사람 뭐 이상구 박사님 한 150가지 사시겠죠. 그런데 힘들어요.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사는데 연연 안 합니다. 살고 죽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정말 진정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우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또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네. 우리 딸들이 우리 큰 딸년이 아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똑똑해요. 이쁘고. 근데 하나님 믿는 거를 아주 이렇게 인간적으로 쟀었어요. 근데 어? 유전자. 그 변질에 대해서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지도 애가 둘이 있으니까 그게 약점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 애 잘 키우려면 너 애 잘 키우려면 이상구 박사님하고 노상 하루에 두 시간씩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듣고 있대요. 그런데 어머 얘도 갔어요. 병가서 여기 이제 애들 데리고 다 온다. 야 외국 여행? 다 필요 없어. 야 너 여기 한 번 와야 돼. 네 식구들 특히 네 신랑 하나님 안 믿는 네 신랑 반드시 데리고 와. 지금 여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사위도. 네. 이제 아직 그렇게 뻣뻣하고 뭐 에이 뭐 이러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차가지고 오거든요. 난 이제 모시러 이제 와요. 내가 그저께 여기서 제일 먼저 느낀 거 우리 사위하고 3절을 살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꽤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위하고 딸이 가끔 한 번씩 싸우는 소리에 제가 항암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 봐요.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우리 사위가 말하는 게 헝! 재수없게 말하더라고요. 배째라 식이야. 걔는 성격이 달라요. 우리 딸은 나 닮아서 막 적극적이고 정열적인데 어 우리 사위는 배째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이상구 박사님 강의 듣고 우리 사위한테 미안하다고 두 번 사죄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자네를 이해 못하고 자네 성격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직 코가 벌렁벌렁해지면서 우리 딸한테 그렇게 잘 안 돼요. 지금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잘할 거고 이제 바뀔 거고 다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고 또 이제 지금 제가 먼저 있던 거 여왕병원이나 아산병원 5년 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환자가 제 핸드폰 보면 환자 번호야. 내가 너무 항암하면서도 너무 활달하니까 전부 어떤 비결이냐 비결이냐 이런 얘기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전부 문자로 날렸어요. 이상구 박사님한테 오지 않으면 너는 후회한다. 후회하고 너는 지금 뭐 항암도 기다리고 있대요. 뼈를 전이 돼서. 그래갖고 뭐 지금 개 이름이 뭐더라? 정안돼. 개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오고 오는 사람 많아요. 내가 막 멀쩡한 사람도 부부싸움 맨날 하는 애 있어. 어떻게 윤영욱이라고 개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 네 신랑하고 여기 와. 이거는 암이 아니라 너네는 암보다도 더 나빠. 빨리 와. 그랬더니 온다 그러더라고요. 언니 알았어 올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비례배도 인기는 많았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알고 잠실에서 고지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장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나가면 우리 이상구 박사님 홍보 대사 또 문상구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진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열흘. 열흘이에요. 열흘.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진짜. 밤새 기침하나 하고 잠 못 주무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딱 하니 알 하나 품고 오셨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안 되니까 마루타 돼도 좋다. 그리고 생체 실험하듯이 험한 항암하고 부작용으로 기침까지 하면서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저분이 저렇게 좋아지시는 거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남자친구 중에서. 이만호님을 제가 좀 부탁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가신다고 가셨어요. 자. 어느 분이 바로 옆에 계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나와서 소감을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도 여기가 빨갛게 발적대더니 지금 많이 그 빨간 게 없어지셨어요. 본인은 여기 지금 어떠신지 얘기도 좀 하시고. 박수님. 아.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좀 마음적으로 준비 안 됐을 때는 그게 또 스트레스도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보호자로 오셨나요? 우리 배순식님. 저분은요. 참가자가 아니고 봉사자 하고 계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모자 쓴 분. 저분 다니는 거 같은 참가자인지 아셨나요? 저분 봉사자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는 직원이야. 그래서 저분 정체를 지금 어떻게 규명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렇게 기술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봉사자로 오세요. 그랬더니 아 제가 왜 봉사자로 와요. 저 돈 내고 올 거예요. 만약에 온다면. 아 그래야죠. 그런 분이에요. 저 저분 처음 봤어요. 여기 오실 때 세상에 혹시 분명히 박사님 강의만 하시느라고 툭딱툭딱 고치실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내가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신다고 연장을 다 싣고 오셨대요. 박수 쳐주세요. 부인께서 잠깐 얘기하시겠어요? 네. 박수로 가져주세요. 참 이런 고마운 분들 때문에 우리 뉴스타트 센터가 하나하나 좋아지고 있어요. 올라오세요. 우리 홍만표 봉사자님이란 분은 저쪽 뒤에 빨래터 비만 왔다 그러면 그냥 그 이불 빨래 뭐 막 걷어들리느라고 정신없고 이러는 걸 보시더니 뚝딱뚝딱 지워놓고 가셨거든요. 우리 배 선생님은 우리 저기 그 이재명 선생님하고 또 어디 가셨네. 네. 세 분이서 뚝딱뚝딱 해서 크리스탈이 지금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어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촌에서 온 이효숙입니다. 저는 어디가 아파서 온 게 아니고요. 한 몇십 년 전부터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분 강의를 바로 앞에 가서 듣고 싶다.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바쁘다 보니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이 휴가를 딱 2주를 맡아가지고 이제 아기를 맡아줄 수 있으니까 이제 아기를 제가 키우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맡기고 왔는데 강의를 정말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뿅 갈 정도로 이상구 박사님한테 정말 점점 더 반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님 강의를 많이 들으러 오라고 사람들한테 정말 뭐라고 홍보를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걱정이고 이제 해마다 딸이 휴가를 하면 해마다 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아도 미리미리 와서 건강한 사람들도 와서 꼭 듣고 배워서 이 뉴스타트를 꼭 실천하면서 점점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모두 깨끗이 낫도록 정말 제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미사 들을 때도 여기 환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슬펐어요. 이분들이 꼭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모르던 사이 아니에요. 모르던 사이가 열흘 만에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바로 뉴스타트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 온 가족이 온 팀이 한 서너 팀 돼요. 서너 팀 되시는데 우리 327호에 김영희, 이성배 또 한 분이 이효진님 몇 호시죠? 바로 옆에 326호였나? 네. 가족이 오셨는데 대표로 한 분이 나오셔서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아니면 소감을 좀 가족이 함께 오신 소감 네. 대표로 역시 아빠가 이 가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박수! 가족이 다 함께 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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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수지에서 온 이성배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박수! 저는 자그마한 사업을 일찍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이 하셨던 것을. 그래서 어렵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나한테 지기 싫은 성격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딸들은 잘 컸어요. 우리 아들 효진이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너무 강박관념을 많이 심어 줬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게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해왔는데 언젠가 한번 대학교 들어가서 군대 갔다 왔고 어디 어학연수를 갔다가 거기서 심적 타격이 심해서 있었던 걸 모르고 계속 아버지 중에서 왜 그러냐고 구박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마음의 고생을 심하게 해서 들어와서 현재 한 20여 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자식에 대한 지혜진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전에 이 박사님 교육을 받고 간 친구예요. 우리 가정하고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몇 번 권유를 했습니다. 이 박사님 뉴스타트 교육을 한번 가서 갔다 오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난번에 굳게 마음을 먹고 신청을 했는데 그때 2월 19일 날 오기로 되어 있던 건데 강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강기가 걸렸으니 한 두 달만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오게 됐는데 한 열흘 동안 가까이 들으면서 마음에 느끼는 게 많고 제가 뭔가 달라져야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게 된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원장님이나 사모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세미나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요. 무한경쟁 시대니까 내 아이를 내가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뒷받침해서 성공시켜야지. 그래서 조기 유학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조기 유학 가서 잘 나가던 애들이 고꾸라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울증이 오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나 공부도 잘해. 그런데 적응이 안 되는. 그게 뭐예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못해준 거예요. 열심히 돈만 대주면 그게 내 사랑의 모든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 아이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추억. 그거는 돈 주고 못 사는 건데. 그리고 그 아이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가족과 나눈 사랑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그걸 우리는 많이 희생했다는.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깨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기까지는 우리 이전 세대부터 우리 세대까지 진짜 뼈 아프게 살아왔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살기는 하는데 이제는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폭넓게 기틀을 세운 후에 폭넓게 감성적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멋진 세계에서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효진님도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알아가면서 잘 극복하면 그동안의 그 아팠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상담사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은 처지의 아이들 많아요. 얘기 못하고 그냥 있는 그 부모나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을 해결해 주는 카운슬러가 될지 누가 알아요.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겨내셔서 훌륭한 그런 이효진님 되셔서 정말 우리 이성배님과 우리 김영희님께서 행복한 그런 남은 여생을 행복함을 맛보시는 그런 행복한 뉴스타트 가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려은이하고 태은이 어제 노래를 들어봤는데 너무나 예쁘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해피룸이 요번에 그 어린 친구가 또 왔었죠. 그 어린이 이름이 뭐였지? 지우 아 신지우 지우하고 태은이하고 려은이 세 명이서 나와서 배꼽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 우리 어른 동창들에게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우리 새 꼬마 친구 우리 저기 봉사자님 그 유전자 만화 이야기 그 세 권 갖다 주세요. 선물로 하나씩 드리고 싶어요. 세 권 박사님 사인 얼른 해주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디서 온 누군지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세요. 자 우리 태은이 태계원 남양주시에서 온 3학년 5반 김태현입니다. 고생 누굽니다. 태계원 남양주시에서 김여원 7반입니다. 김여원 7반입니다. 어디서 온 누구? 집이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오! 좋은 데서 왔네요. 제주도에서 온 누구예요? 몇 살? 7살이에요. 와! 둘이 올 줄 알았어요? 7살 친구 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와보니 대박이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보니 예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련이 이쁘죠? 네. 여기서 배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를 우선 특성으로 들려줄 수 있나요? 김연수님 박수! 마이크 들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자 한번 해볼까요? 거점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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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워쩍 웃어요? 세상 즐겁더라 곧정하며 워쩍 즐겁게 웃어보자 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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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쩍 여기 와서 어땠는지 얘기해봐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친구하고 같이 노는 게 재밌었어요 친구야 좋아해 허그해주세요 여은아 만나서 반가워 해야지 악수 여은아 만나서 반가워 여기서도 얘기해야지 반가워 해야지 반가워 반가워 여기에서의 우정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여은이도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여기 와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음식은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와 아이들이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어린이는 손잡고 들어가고 언니는 이제 또 얘기하게 손잡고 들어가세요 박사님 사인책 있어도 가져가세요 그래서 친구 나눠주든지 누구 주면 돼요 여기 주고 이건 나중에 가져가면 되고 우리 텐니는 대표로 왔는데 우진 언니 회복약이 봤어요? 네 어땠는지 그리고 박사님 강의 들으니까 어땠는지 이런 거 잠깐 들려주면 좋겠어요 박수로 열어주세요 여기 와서 낳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 어떤 문제로 왔어요? 본인은 어떤 문제로 왔어요? 네 일병 당뇨로 그러면 그 당뇨병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강의 들은 거 기억나세요? 잘 안 나요? 그럼 집에 가서 다시 보기 하면 돼요 여기 어른들도 강의 할 때는 와 좋다 그리고 이 문 나갈 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니까 집에 가서 다시 또 잘 듣고 오진이 언니처럼 자꾸 강의 들으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믿음? 네 딸 수 있다는 믿음 이거 결코 흔들면 안 되겠어요? 네 네 그 외에 또 할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야기 한번 하고 갈까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꼭 잘 회복해서 나도 이 소화당뇨가 이영당뇨? 네 소화당뇨를 이렇게 회복했어요 하고 나중에 우진이 언니처럼 좀 커서 봉사오고 또 이야기하는 봉사 할 거예요? 네 네 박수로 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자 아빠가 나와서 책 저기 할게요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아빠가 나와서 대표적으로 여기 가족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점 좀 이야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준비 없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 애가 이렇게 어떤 병이 있다는 거를 병원에서 진단 받았을 때 제 주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대화 부부간의 대화도 없고 갑자기 당연히 웃음도 없어졌죠 그 너무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태어나기 바로 전날 저희 장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여기 한번 가보라고요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그 전에도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이름만 알았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유스타트라고 드러나 봤지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몰랐는데 장모님이 여기를 꼭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퇴원한 날 그날 밤에 바로 왔습니다 솔직히 와가지고 첫째 날은 강의를 제가 못 듣고 주째 날 아침에 오전에 강의를 듣는데 솔직히 와닿는 건 잘 모르겠고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막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호응이 너무들 좋으신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느낌이 분위기가 왜 이럴까 난 여기 잘 안 맞나? 이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박사님에 대한 강의가 막 귀에 들어오고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자기 전에 누워도 그러면서 부부간의 대화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와서 다시 웃음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던 게 너무 상심이 컸던 게 의사한테 물었을 때 이거는 일형 당뇨입니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가족 아빠로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충격과 무거운 짐이 저한테 있었는데 여기 와서 크게 얻어가는 것 두 가지가 일단 이 병에 나을 수 있다는 뜻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그 희망과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이 신양생을 하고 있어요 그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크게 두 가지를 얻고 가는데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2부를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 두 가지 혹은 더 많이 가져가시겠지만 그 두 가지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 안에서 모두 다 치유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연이가 공부를 무작위 잘한대요 무작위 잘하는데 그냥 한두 개 틀리면 그냥 운대 아유 완벽주의야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여기 본부장님 수학 0점 많으신 적도 있거든 다 되게 되어 있어 뭐만 있으면 중심만 중심만 있게 쫙 나가면 그렇게 굴곡은 있을지라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연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걸 목적으로 가지세요 행복한 내가 뭘 하면 제일 행복하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상환이처럼 상환이가 조만할 때 와가지고 끝 같은 병동에 있던 아이들은 하나 둘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이 됐는데 이 아이는 시골에 푸식한 엄마였지만 어부의 아내였지만 가난했지만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굿데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해서 지금 사회에 나가서 청소년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태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해요 지금 우진 양도 박사님 제자거든요 이렇게 곳곳에 박사님의 제자들이 키워주고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도 날쑤 있다